에스틸로 미니건조기 여성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우는 게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의 시작이라고.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공기로 매일매일 관리해서 바로바로 꺼내서 아까 말씀 따라 생활 밀착형 에스틸로 미니건조기를 함께 해보시면 고객님의 생활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건조기 좋은 거 다 아시고 다 쓰고 싶은 마음 저도 주부인지라 똑같습니다만 두 가지 늘 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는 비용 때문에 수백만 원 하는 비용과 한 가지 더는 공간 차지.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건조기는 가전입니다. 코드꽃는 가전인데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을 생각하시잖아요. 10월 단 한 번의 생방송이자 지금 40여분 깜짝 타임 찬스로 열어드린 이유가 가격이 20불로 들어오시면 28만 2,100원. 그러니까요. 20만 원대 20만 원대 나눠내시면 한 달에 2만 원대 한 달에 2만 3,925원. 한 달에 2만 원대면 거의 피자 치킨 그것도 3,4만 넘어가더라고요. 그 대신에 가격이 좋은 만큼 방송에서만 40여분 짧은 시간 보여드리는 이유 명확합니다. 가격이 좋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집에 벽 들어야 돼요. 타공해야 돼가 아니라 공간 걱정 안 하시고 코드만 꽂으면 되는 복잡한 설치가 없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0평형대라서 베란다를 확장을 했어요. 베란다에 건조기 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놨어요.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실에다 놨을 때 어머 왜 건조기가 집에 들어와 있어가 아니라 디자인도 집과 굉장히 조화롭게 컴팩트하고 고급스러운 메탈 스타일로 되어 있고 사방 1m의 공간만 있으면 제품이 50cm가 채 안되다 보니까 여유있게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폭 자체가 49cm 높이가 63cm입니다. 해서 우리가 보통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해서 바로 위쪽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동선이 짧아지는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방 1m 정도의 공간 이 정도만 있으면 이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건조가 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사용하시기에도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위쪽에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냥 전원 버튼, 코스 선택, 건조 시간 너무나 깔끔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큰 건조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있을 기능은 다 들어갑니다. 파란색 불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UV램프예요. 아마 침구 청소하실 때 대부분이 경험하셨던 UV램프가 이게 지금 살균 테스트 완료된 UV램프가 안에서 고객님 보세요. 건조가 되면서 UV램프가 작동이 돼 있죠. 여기에 탈취 이런 것까지도 냄새 걱정 좀 덜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건조기 구매할 때 뭐를 여쭤보시냐면 용량이에요. 왜? 내가 집에다 놓기에는 너무나 근사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공간도 얼마 차지 않을 것 같고 가게도 너무나 좋아. 그런데 용량이 얼마 안 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3kg인데 고객님 3kg인데 이 안에서 패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게 3kg가요. 물에 젖어있는 원단이 아닙니다. 건조되어 있는 건조되어 있는 원단의 3kg예요. 어머 나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해요. 이렇게 큰 이불 한 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용량에 있어서 만큼은 마음을 푹 놓고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향도 좋고 보송보송하게. 그렇죠. 우리 친구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제일 문제가 밖에다 널어놓으면은 맞아요. 자꾸 청국장 냄새 배고 된장찌개 냄새 배고 이제는 건조기에 말려주시면 되시는 거고 안에 필터까지 눈으로 먼지가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살짝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지금 흙기 필터입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쫙 들어가고요. 나중에 나가는 배기 필터가 여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뭐라 그럴까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분리가 된 이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부직포로 돼 있고 이게 풀이 필터예요. 앞쪽을 살짝 한 번 보여드리면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쪽이에요. 이렇게 먼지가 싹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쪽에서 건조가 되면서 혹여라도 파이버 섬유에 남아있게 되는 이런 먼지들이 여기에 다 걸러져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건조뿐만 아니라 빨래가 되고 나서의 상태가 좋은 거죠. 그렇죠. 이 먼지들을 사실은 내 피부에 우리 아이들 옷에 얹고 다녀서 그 생각만 하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수백만 원짜리들 공기청정기 사시는 이유가 그것도 한두 달 기다려서 수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사시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잡으려고.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옷이 내 수건에 내가 입는 옷에 붙이고 다녔어. 건조기 꼭 필요하고 사실 집안에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여기서 장난치느라 다 후두두두 떨어지게 되고 또 개게 되고 터는 것도 일이고요. 너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맞추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이게 건조대 쓰는 게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면 저희 에스딜로 하세요. 이 정도의 공간이면 에스딜로 놓으시면 충분하고요. 또 하나. 이게 건조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나중에 이거를 다 건조된 다음에 다 꺼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름이 빳빳하게 져있어요. 그럼 이거를 개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건조기에서 빨래를 딱 꺼내서 그 뽀송뽀송한 느낌을 만나보시면 이 빨래들을 개는 것도 느낌 자체가 달라지고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이불 지금 큰 거 널어놨잖아요. 저거 이틀, 삼일 겨울철 되고 가을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안 마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캐해한 냄새까지 빳빳했던 수건이 아니라 호텔식의 부드러운 느낌의 수건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호텔에서는 왜 부드러운 줄 아세요? 왜요? 건조기를 쓰니까요. 그래서 호텔식 수건들이 늘 뽀송뽀송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고객님 여기에서 꺼내서 여기다 넣어서 건조해서 바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혹은 매일매일 쓰게 되는 수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애들 샤워시키고 나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줬는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붙어있어가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도 굉장히 보송보송하면서 진짜 한 올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이 보송함과 부드러움과 또 한 가지 더 깨끗함, 먼지를 다 털어낸 깨끗함까지도 건조기에서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조기를 선호하시는데 지금 한 달에 2만 원대, 한 달에 2만 원대 저희 성우 감독님과 저희 담당 피드들마저도 지금 스튜디오에 내려와서 이 건조기는 1인 가구이시거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을 필수품으로 가져가시고 큰 거 있으셔도 청소기도 마찬가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집에 두 개씩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이용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는 샀던 이유가 수건과 운동복, 애들 체육복,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 사실 여자 운동모들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안쪽에 브라캡이라던가 장착이 돼서 나오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다음날 눅눅하고 축축하게 입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운동 갔다 와도 TV 하나만 보고 나면 매일매일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간을 벌어 가시는 거고 속옷이나 운동복은 속으로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쭉 자신다를 건조기에 넣어주시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예능 한 편 보고 나면 보송보송하게 나오니까 시간을 벌어들이는 거고요. 예전에 그 생각 나네요. 엄마 체육복 왜 다 안 말랐어. 가을 겨울 되면 되게 추워요. 그리고 고객님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이 미니건조기 에스딜러를 왜 선택해야 되느냐 외부 환경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기상청에서 기상정보가 나올 때 미세한 먼지 미세먼지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기 키우시는 댁들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지수건하고 가지수건. 저도 뭐 아기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거 100장 넘게 있었고 또 하나 방수패드. 우리 아이들이 잘 때 이제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객님 만약에 넣어서 만약에 건조가 안 되면 이거를 몇 장을 사게 됩니다. 그럼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건조기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 아이들 세탁기 따로 쓰시는 분들은 아이들 건조기도 많이 따로 쓰려고 하시는데 남편거나 생활 매트라든지 이불하고 같이 섞이는 게 싫어서. 아이들용으로도 지금 많이 사시나봐요. 30대 40대 고객님도 주문 굉장히 많고 애들 교복이나 남편 회식 갔다 오면 옷에 냄새 되게 많이 묻는데 바로바로 빨 수 없잖아요. 디자인해야 되는 제품이나. 지금 보시면 장식장 위에 올라갔는데도 전혀 디자인을 해치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또 하나 우리 아이들 교복인데요. 교복 많아야 한두 벌이에요. 교복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입는 유니폼 있죠. 그런 유니폼도 내가 자주 입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염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탁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건조기가 없다 그러면 이거 아침에 젖은 상태로 나가면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요. 더더욱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냄새까지도 조금 걱정 놓아보실 수 있게 탈취모드까지 있으니까 정말 다 갖추어진 이 S들로 함께 해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진짜 큰 건조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도 부피가 너무 크면 주차할 때 힘들잖아요. 맞네요. 경차나 전기차 잘 만들어진 자동차면 공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그대로 주차할 수 있으니까 또 국내 생산입니다. 프론티어 벤처의 기술력 수출 기업으로 해서 얼마나 잘 만들면도 수출까지 하고요. 프론티어 벤처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우수한 벤처에게 주는 상까지도 받은 브랜드로 수건 많이 쓰세요. 매일 빨아서 매일 뽀송하게. 저처럼 운동하시는 분들. 애들 속옷, 양발, 옷, 입을 뽀송하게 덮고 싶을 때 공간 없어야 하시는 분들 오시고요. 10월에 단 한 번입니다. 28만 원대. 그냥 일시불러요. 앱으로 들어오셔서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되죠. 이걸 나눠내는 게 아니라 28만 원대. 나눠내실 수도 있어요. 한 달에 2만 원대면 되고요. 그 대신에 방송에서만 이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건조기 갖고 싶었어요 하셨던 분들은 공간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스러웠어 하시는 분들은 미니 에스틸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생활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지금 핫한 전자제품은 바로 클린가전. 그중에서도 단연 의류 건조기. 미세먼지와 황사. 계절마다 생기는 꽃가루.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빨래 후 실내 건조. 하지만 꿉꿉한 냄새와 탄력 잃은 섬유. 남아있는 먼지는. 그래서 주부들의 소망. 바로 의류 건조기. 문제는 가석한 공간과 복잡한 배관. 그래서 망설였다면 오늘을 주목하라. 살균. 건조. 먼지까지 제거된 깨끗함. 섬유 깊숙이 살아나는 보송함. 솔로는 물론. 신혼부부에게. 3인 가족에게도 충분한 3kg. 더 이상 클 필요 있나요? 어디나 설치 가능. 컴팩트 사이즈. 배관이 아예 필요 없는. 지금 우리 집에 설치 가능한 건조기. 사이즈는 작게. 효율성은 크게. 미니 에스틸러 드라이어. 나 혼자 가구 신혼부부. 아기옷 빨래 고민. 미니멀라이프 주부를 위한 생활 밀착형 건조기. 매일매일 무겁게 널고 걷고. 빨래 걱정 다운. 우리 건조 시 최대 3kg. 수건 건조 시 최대 20장. 매일매일 바로바로 뽀송하게. 타이머 전자식 터치. 앞면 원형 투입 구조. 살균 테스트 완료. UV 램프 장착. 탈취 코스. 가성비 끝판왕. 미니 에스틸로 미니 건조기. 10월 단 한 번 생방송. 미니 건조기. 역대 최저가 찬스. 28만 2,100원. 한 달 2만 3,925원. 무이자 12개월. 미니 에스티블리. 미니 케잌. 클리fta. 미니 에스티블리. 오늘도 넌 나의 문을 활짝 열어줘.